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이 처음보는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리액션 비디오로 남겨봅니다 정보도 없어요 가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라퍼? 레이퍼? 아무튼 레이퍼라고 읽겠습니다 레이퍼라는 래퍼의 UP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9월 13일날 올라왔는데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이게 인기가 많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일까?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OK, Let's get into it 여보!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몽골에도 좀 이런 시골 같은 느낌의 동네들이 있네요 에울조더3가 딱 멈추니까 바로 보였어 아, 저거 이름 까먹었어 오, 잠깐만 나 깜짝 놀랐는데? 이 독특한 플로우는 뭐지? 마디가 끝날 때마다 바이브레이션이 있어 오, 뭐야 이 래퍼? 이 래퍼? 미쳤는데 이거? 요즘 힙합은 저도 가끔 리액션 미디어에서 말했습니다만 바이브가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바이브를 전달해서 감동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은 이런 래퍼인 것 같아 랩 스타일도 독특하고 독특한 랩 스타일에서 가져오는 바이브가 진짜 남다르네 그리고 저 몽골의 후드 같은 저 동네들이 느낌이 또 색달라 맨날 울란마토르에 있는 뮤비만 봤잖아요 그냥 좀 놀란 거 군소로 같은 래퍼들처럼 약간 본토의 오리지널러티 바이브가 이 비디오에는 또 있어요 와 이거 노래 부르는 이 스타일 진짜 특이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끄덤이 그게 되게 특이한 거 같아 괜찮은 래퍼가 나타났네 와 군소로 이어서 미친 바이브가 지금 래퍼인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클래식하게 랩하는 스타일은 또 되게 돕하네 흥미로운 래퍼 돼요 울란마토르에서 막 촬영한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자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빌딩 그리고 뭐 되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몽골의 시골 같은 곳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훅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레이션 있잖아 와 나 이게 진짜 특이하더라고 저렇게 플로우로 만들 수가 있지 어 이 래퍼는 어떤 래퍼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너무 궁금해지는데 요즘에 제가 신선한 래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후나도 있고 군소로도 있고 여기 이렇게 레이퍼까지 알게 됐고 비카트리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몽골드 힙합이 변하고 있다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스쿨 래퍼들의 어떤 좀 남성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다면 영래퍼들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요즘 힙합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 재밌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게 importantes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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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